나의 집 왔다 나의 집 자 자자 우선 아 이거 왜 나오게 한거야 어 어 어 크리스 온다 이거 여는거 뭐지?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우측클릭 잠깐만 내가 잘못 말해놨다 하하하하하 오케이 의식중에서 주가 없어졌어 잠깐만 자빨이 차와 주가 없어졌으니깐 우린 다시 해야돼 아니 씨발 진짜 아 맞다 아 내가 지금까지 그 FPS 2로 문 여니까 너무 오랜만에 들어가서 하하하하 내 집 잘 생각해봐 공짜로 지하철 차량이 생겼어 하하하하 아 진짜 반쪽이 없어졌네 하하하하 괜찮아 다시 싸면 돼 흙 많네 흙 많아 아니 이새끼 왜 그걸 모르는 이는 뭐야 이 인벤이 아이가 그거 에이 그거 FPS에서 이 누르면 문 열고 상호적이고 하는 키잖아 그건 줄 알았어 순간 아 나무로 짓다가 갑자기 이제 모래로 짓네 나무가 없잖아 어 나무 다 터졌어 크리퍼 때문에 하하하하 아 이거 원목인데 이거는 원목 푸셔서 내기로 쓰는 것 같 아 고갱이로 그걸 왜 해 도끼가 도끼냅도 도끼가 없잖아 도끼 저어기 1 2 3 4 5 6번에 있는거는 도끼 아니니 쩝쩝대지마 지금 개빡치니까 집 날라가가지고 아 아 집 날라가지고 흙집으로 돼가고 있는데 괜찮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흙은 근데 왜 이렇게 많아 크리퍼가 터져가지고 저거 저거 땅이 다 파져서 그건도 있고 미리 갖고 있는거일수도 있고 아 이거 문 하나 저번에 불에 태웠던거 같은데 그래서 하나밖에 없네 아 몰라 이거 문 하나로 해 문 하나로 해도 돼 문 하나로 해도 돼 지금 저 흙들은 풀이 없는 흙들이고 풀이 움직여 아 스승 잘못 만나가지고 진짜 바살났네 어 좀 더 좀 더 넓어졌네 들어가는 입구가 문이 아문미남자 아 이거 아니고 일단 이거를 해야지 그치 드렸어 이거 하고 이거를 2 곱하기 3 야 뭐하연 어 문 뭐야 하나 있네 아 내가 지웠구나 아 뭘 쭈비야 쭈비 자 의식주에서 주가 없어졌지만 다시 생겼어 형 그 자갈은 응 무게 중력 있어가지고 떨어진다 안 떨어지잖아 아 그니까 미리 말하는거야 모래랑 자갈은 다 치는게 없으면 그냥 밑으로 흘러내린다고 며칠이 지나도 주만 해결하고 있는데 나이스 나이스 일단은 오케이 해결했고 자 나 의식주에서 주를 해결했어 음 그러면 이제 슬슬 배고프지 않을까 그러면 이번에 할거는 뭐다 나 이번에 할거는 뭐 먹고 싶어 나 어 나 고기 고기 어 그러면 고기 먹어볼까 동물 한번 찾으러 가자 아 동물을 찾아와야 돼? 그치 쟤 소 아니야? 어 소 두 마리 있다 오케이 오 맞네 소 맞네 얘네들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돼? 소 먹이가 뭘까? 여물 그치 그 여물을 어떻게 구할까? 여기있네 여물 그거 아니에요 몸묵이요 그건 때리는거고 너 가지마 아니 그건 뭐야 묘묵을 하.. 아니 묘묵이래 여물을 구하려면 우리가 뭘 해야 될까? 아 농사 지어야 돼? 그치 아니 그럼 농사를 저기서 짓다고 했으면 됐을거를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농사를 다시 지어야 된다고 말을 하는건데 난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야 여얼 탄탄 자 우리가 땅이 있어 땅이 여기지 그치 근데 어떻게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? 필요한게 뭘까? 흙 흙 흙 여기 널렸잖아 어디 이거 전부 다 흙이잖아 아 그래? 사이즈는 상관없지 사이즈는 상관없지 사이즈는 상관없지 그러면 나는 어 이대로 가겠어 아니 집을 더 집에서 더 할래 어? 흙 흙 흙 집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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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를 약간 키우는거지 그 아 가정재배 그런거 집에서 뭐 난을 키우듯이 그치 나도 난을 키울래 그러면 집안에 농장 만드는 선택도 괜찮긴하지 어떤데 괜찮아 이제 그거를 맞게 형이 알맞게 그거를 꾸미면 되는거고 또 역시 마크는 모든게 다 이루어지는 환상의 마을 그치 상상력이 중요해 자 그러면 이제 뭘 심어야지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또 이런거 중요하잖아 아 인테리어 어 인테리어 어 이게 확실히 논을 했다고 어 왜 왜 비웃는거야 아니야 아니야 비웃는거 아니야 나 이렇게 해선거 처음 봤어 그래 그니까 그 비웃는거잖아 씨바 아니야 아니야 비웃는게 아니야 참신해서 그래 그니까 그 비웃는거잖아 아니야 독특한 아이디어 기반한 아이디어를 보고 웃는거지 아 그래? 그냥 웃는거였어 어 자 오케이 아 생각이 짧았다 문 갈 길은 만들어야 되는데 여기는 둬야겠다 오호 그치 그런 선택 어 왜? 좋은 선택이야? 아니 왜 매겨 사람 아니 나쁜 선택도 아니야 인테리어야 형 마음대로 꾸미는거야 집 인테리어는 그거는 그거는 이제 지옥가면 있는 네더락이라고 하는 애야 저 네더락은 신기한 기능 하나를 해줄까? 지옥돌이라가지고 절대 불이 꺼지지 않아 아 진짜? 어 아 잠깐만 구축을 하고 있는데 응 나는 이것까지 집을 하고 싶어거든 집안에 집안에 그러면 확장공사를 해야지 아 오케이 이미 끝났어 이미 끝났어 어 그거 독기록 해야된다 느리다 너무 느리다 6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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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여기야 상자들을 상자들을 이 오른쪽으로 배치를 시켜 일단은 음 음 어때 나 이거 괜찮아 나의 플랜 근데 다 밭 해결하다가 이렇게 딴 데로 셌는데 괜찮아 나쁘지 않아 원하는 만큼 해도 돼 아니 이거 여기다 논 하려고 하는 거잖아 지금 아 논이래 어 밭 아 밭 논도 맞는 말이지 논 밭 만들려고 하는데 아니 지금 밭을 하고 있는 거야 아 그래? 어 나는 그 아니 아니 밭 신축 공사하고 있는 거야 식물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는데 굳이 아 그럼 미리 말해줘야지 아니 그러면 식물이 똑하고 자라나 씨앗 심으면 바로 그냥 뾰들룩 하고 자라나 이게 뭐 마리오야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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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거 형이 그 화루에서 굽던 거까지 다 나온 거야 나도 알아 그래서 어 밖에 안 했잖아 안해놔 또 터지기 싫으면 자고 어 벌써? 어 근데 시간 왜 이렇게 빨라? 시간 빨라 여기 배치 시키고 그 다음에 제작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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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작대를 매치 시키고 하나 어딨지? 상자 상자 상자를 화로 막아버렸네 뭔 소리야? 아니야 아니야 뭔 소리야? 화로 정면부분이잖아 어 정면부분 막아도 상관없긴 한데 이제 별 상관없는 얘기하는데 그리고 똥카니 옆에? 여기 이렇게 잔다 야 이거 제작대 어디서 구해? 제작대 땅 캐야지 가자 굳이 냅두고 왜? 굳이 계단 만들었으면서 왜 계단 없는데요? 계단 거기 만든 게 계단이야 여기 기억 안 나니? 내가 지금 들고 있는 건 나무국괭인가? 아니 돌국괭이 오 저거 좀 다른 게 보이지 않니? 어 이거 이거 뭔데? 뭘까? 철이야 오 철? 어 여기 그 묘명 옆에 철 원석을 구우면 철 두 개가 돼 이제 그걸로 이제 철 아니 어디 묘명 옆에 지가 보고도 아 이거? 어 이걸 구우면 철 두 개가 돼 아 난 내용 날 줄 알았어 아 원석이야 원석 철 뭐하면 뭐 한다고? 구우면 철 두 개가 돼 그걸로 이제 또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어 장비 업그레이드를 장비 업그레이드를 오 좋다 좋다 업그레이드 컴포넌트 슬슬 이제 물 나올 것 같은데 아야 X됐다 잠깐만요 아 잠깐 물레베이터 만들었네 아 어떡해? 뭘 어떻게 그냥 스페이스바가 꾹 눌러? 올라가죠 어 아 몰라 이건 나중에 공사 차차 공사 들어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